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중파나 종편 정도에서는 중계를 해줘야 하돌돌이가 항교안 후보와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내그렸는데 여기서 하돌돌돌은 하태경의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돌돌돌 아마 돌돌 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공개토론회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내가 항교안 후보와 공개토론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라고 물어봤는지 참 궁금합니다. 항상 토론회에서는 국민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조작을 통해서 하태경을 사강에 붙여줄지 아닐지가 궁금합니다. 붙여주면 땡인 거고 붙여주지 않으면 닥졌던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겠죠. 토론회를 엄격결에 약속했다가 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토론회에서 안되겠다 생각하면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또 대고 그 책임을 토론회가 무산된 책임을 세상 사람들은 다 토론회가 무산된 책임이고 하태경이 때문에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또 전부를 다 황교안 후보척에 떠넘긴 데는 어쩌면 그렇게 이준석과 하는 일이 닮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좌파적 사고에 경제된 자들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남탓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몸에 배여있는 겁니다. 하태경을 보면 젊은 날부터의 운동권적인 그런 행동특성이 지금 50대가 되도록 몸에 배여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과를 싫어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국민의 힘에 있어서는 안되고 저쪽 동네에서 놀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사과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수한 것이야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무슨 신이라고 되는 존재를 생각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토론회장에서도 다른 사람들 막 신문하듯이 다루지 않습니까? 나는 똑똑하고 느그러니까 아주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공개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알리는 황기환 후보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창민님입니다. 명예교수님이시죠. 남자답게 당당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박수받고 조려만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쫄장부에 불과한지. 쫄장부인 거죠. 사과를 안 하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날 분명히 공개적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도 어길 정도가 되면 다른 약속들은 얼마나 쉽게 뒤집겠냐 이야기죠. 이 형규님입니다. 하돌돌돌돌 그 양반 도망갔습니다. 정거물 앞에 정직하기도 솔직하기도 겸손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120군데가 넘는 선거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 법원과 선관위는 제가 늘 얘기하듯 원팀입니다. 어제 정규재 씨가 황교안 후보와 사이로 부정선거를 얘기할 때 저는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세상을 왜 저렇게 저 사람만 살까? 그러나 황교안 후보가 토론에서는 확실히 한 수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당 홈피에 경선관리 똑바로 하라고 댓글을 무척 많이 남겼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리하고 불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바로 황교안 후보를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유리하나 불리하나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사이로 부정선거 문제는 바로 하태경의 자식의 문제이고 하태경의 미래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선거의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과 무결성과 정직성이라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든 그런 후대들에 연결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불이나 자기 이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후보와 다른 후보의 지금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기영님입니다. 아주 뱀장어같이 빠져나가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군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공개토론을 했다가는 전국의 부정선거 인정방송이 될 테니까요. 이해정님은 하태경은 스스로 사이로 부정선거가 사실임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준석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이들은 바보거나 사악하거나 비급하거나 기회주의자입니다. 양서정님은 누구의 이익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주권을 말산하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일입니다. 황교안 후보님의 뜻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4강에 꼭 올라가셔서 더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실 겁니다. 혹시 4강에 못 가시면 그건 역시 부정선거로 여깁니다. 공병호 tv에 나온 폭발하는 민심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병호 tv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로버트 권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태경 씨가 공개토론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죽을 줄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토론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공명선거가 정권교체다라는 그런 필명을 가지실 분은 하태경이가 미치지 않은 이상 토론을 안 할 겁니다.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타 오카리라님은 예의가 없고 버릇도 없고 자기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죠. 장미자님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은 끝까지 우기고 궁지에 몰리면 물어뜯고 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미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겁나 할 게 없는 것이죠. 잠을 못 자고 초조해하고 겁이 나는 사람은 사실과 진실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겁이 나고 초조하고 불안하는 것이죠. 피터리님은 하태경은 절대 공개토론을 안 할 겁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이로가 부정선거라는 것도 하태경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개토론을 못 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태경이 모르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소개한 피터리님의 지적처럼 하태경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주장에 더 신뢰를 둡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적 이익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를 주장에 더 신뢰를 둔다는 것이죠. 거의 애타는 구해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를 사강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가 볼 때는 좀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선 조작을 통해서 올려준다면 원희룡을 더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태경을 그냥 올려줬다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욕을 바가지로 들을 겁니다. 역시 그냥 하태경이 그냥 애글복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번 봐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조작을 한다면 원희룡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가 하니까 하태경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저렇게 방방 떠는 것은 알면서 그런 거냐 모르면서 그런 거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방송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 명 넘는 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의 94% 압도적인 다수가 알면서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 자기 함께 이익이니까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4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조작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고 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며칠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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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